술값이 부담돼서 잔으로 파는 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요. 때마침 정부도 시행령을 바꿔 술집에서 이 잔술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그동안 술집에서 팔면 불법이었던 무알코올 음료도 팔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 낙원동에 있는 한 선술집입니다. 막걸리 등 주류를 한 잔씩 판매해 남녀노소 인기가 많습니다. 한 병을 마시면 5천 원이지만 일반 소주잔보다 조금 큰 낯잔으로 주문하면 천 원입니다. 이달 말부터는 이렇게 식당에서 술 한 잔씩 파는 곳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. 지금까지도 국세청 해석을 통해 잔술이 허용되긴 했지만 정부가 이번에 아예 주류면허법 시행령 자체를 바꾼 겁니다. 아울러 앞으로는 술집에서 비알코올이나 무알코올 음료도 합법적으로 주문해 마실 수 있습니다. 현재는 알코올 도수가 1도가 넘어가는 술만 유통이 가능했습니다. 잔술 판매와 무알코올 맥주 판매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이 이제 제도화됨으로써 좀 더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고물가 속에 경제적 소비와 개인 취향을 선호하는 소비 행태가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. mbn뉴스 이승훈입니다. mbn뉴스 이승훈입니다.